지난해 개장한 따끄따끄당 악양 승마장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굿!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제가 해야 되는 건 전문인데요 뭘 그럼 마스터 영상은 다음 쯤에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말 못한 게 있는데 여기 악양 승마장의 지난 개장에 따더라고요 근데 여길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홍보 영상을 좀 제대로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게끔 하고 싶은데 오시게끔 혹시 어떤 느낌을 제가 유튜브에 많이 출연해 봐서 아는데 이 영상은 뭐니뭐니 해도 각도가 중요한 거 아시죠? 이 악양 승마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활동적이고 아름다움에서 좀 웅장하게 찍고 싶은데 아 웅장하게 아 그리고 요즘 보니까 자막도 좀 너무 작은 거 같더라고요 자막도 좀 크게 넣고 효과감도 좀 크게 팍팍 터뜨려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 있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건 저희가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도 좋은데 여기가 좀 더 뭔가 하만군의 특색 있는 걸 각인시키고 싶어서 저희 채널에 이창훈아 정태호 광고 영상 찍은 거 보셨죠? 그 채널처럼 뭔가 이걸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가 하만군이라는 걸 조금 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싶은데 또 워낙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영상은 사운드가 중요하잖아요 중간에 소리 암기 있게끔 그냥 끊김없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팍팍! 아 그런 느낌을 잘... 고수들끼리도 눈빛만 봐도 어떤 것이 아시죠? 임팩트는 마무리할게 빵! 한 개 터뜨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 합시다 알겠습니다 촬영분이 몇 커트 부족한 것 같은데 몇 커트 다시 찍어도 될까요? 아 얼마든지요 한 개 터뜨리도 눈빛만 봐도 될까요? 하... 이게 맞나? 영상 왔네? 한번 봐볼까? 같이 한번 볼래요? 네 저도 볼래요 아 봅시다 어떻게 나왔는지 천하의 자연을 간직한 하만 하만군 곳곳을 둘러보면 다양한 관광지와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만군 가야읍에는 마리산 고분군이 하만군 하만면에는 무진정이 그리고 하만군 법수면에는 웃지도 않고 오케이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하는 거 하만군 승마공원 악양 승마장 하연 친화적인 공기와 바람을 맞으며 누구나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는 악양 승마장 하만군 법수면 윷내리 97에 위치한 따끈따끈한 체험공간 승마체험 말먹이주기 등 잊지 못할 추억이 팡팡 넓은 체험장과 안전한 체험장치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그리고 귀여운 말들 사이 팬썸한 전문 교관도 볼 수 있다는 사실 다슴이 탁 트이는 경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전국에 제일 가는 승마장 하만군 승마공원 악양 승마장으로 오세요 제작자